바틀라 쓰고 병하고 컵하고 결합된 제품입니다. 그리고 이것을 만든 것은 텀블러로 만든 건데 차를 갖다 우려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을 용도는 이렇게 해서 컵이 되는 것이고 이 안에 차를 넣고 물을 넣어서 우렸을 때 차가 완성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놔두면 차가 우려나오고 먹을 때는 반대로 컵으로써 활용을 하면 됩니다. 이런 제품입니다.